로드 스페셜 짱 용울 사내가 이제 바닥 아, 좀 살 것 같네. 이제 하나 올려놓으니까. 이제 이유가 나겠네. 아유, 아유. 제압하면 욕해야지. 백판 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다. 이따가. 이따가. 이따가 가까웠지. 이따가 가까웠지. 이따가. 공격 시작까지 30초. 시. 아, 웬스터님 디바하실래요? 도움보는 도움보는 중 위엔 압도프 위엔 압도프 아 총괄 총괄 공격 가만있어 보세요 파물점 나이스 밀집 오케 공짱단다 자리안일밤 엄청 깜짝이야 공복기 중전중이다 공복기가 준비 됐다 맥크리 정면 맥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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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 가라 가라 뭘 죽는데 정면으로 공복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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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뛰어주래 위로 뛴다 위로 공복기 공복기 바로 과 alto бо 빛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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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ap 피지컬 차이 느꼈네 나갔네 왼쪽 네크리 오른쪽 네크리 어 저기 해볼게 잠시 해볼게 자리아이 중 쓴다 가만히 있어보세요 정 공급기 중돼 이리와 공급기 중돼 공급기 중돼 공급기 중돼 공급기 중돼 이틀이야 맛이 나지 들어왔네 2층 2층 맥 궁 줄게 궁 준다 2층 5층 3층 2층 1층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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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 이따가 내려갔다 은산 잔다 은산 잔다 미는 속도를 화물이 못따라옵니다. 미는 속도를 화물이 못따라옵니다. 공수 변경 아 시간..조서 말 끌렸네요. 히힛, 상상력이야! 그들의 원인! 땡큐! 으악! 으악! 싸고 싶어 죽겠네! 으악! 보웃! 보웃! 우억! 저, 조진다! 드디어 공격으로 승리가 18도! 야 근데 마지막에 진짜 다이아 점수 조금 주더라 19점 정도라 개색 죽여버릴라 아 진짜 게임 자체가 좀 이상했다가 활용할수랄지 12점을 15점까지 받아봐라 저거 뒤돈다 뒤돈다 트레 트레 뒤돈다 트레 하나 노린다 시발 저게 타면선 몬다 못이긴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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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슨거 해야된다 나이스 빼빼빼빼빼빼 지금 가면 안돼 메르스 가면 안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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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zero 힐러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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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힐 안된다 오케 나이스 나이스 이 시간 난간에 설치했나봐 야야야 디바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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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조금만 뗐다가 조금만 뗐다가 조금만 조금만 지금요? 키박 에피 키박 에피 아 그냥 퓨레 잔다 하나 둘 다 키박 키박 하나 잔다 하나 죽어 윈스 윈스 아 뒤에 트레이서나 키라 먼저 아 아깝다 됐다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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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..잘 맞어 잘 맞어 나도 2층 간다 잠깐만 하나 지금 없다 거기 힐 안된대 겐지 어디있나 우와 기발 겐지 있다 뒤에 뒤에 겐지 있다 뒤에 겐지 2층 간다 겐지 내가 바로 위 옆에 있다 아냐아 도망가야 될 듯 내가 도망간다 따라오지 마라 뒤투래 게투래 에이 힐베이다 나이스 송하나 송하나 민성군가자 이번에 지금 간다 다시 민성군가자 무조건 맥이십이더래 나 힐베 따라해버려 나 죽었다 네르시 죽였나 영희는 죽지않아 영희는 일어났어 간다 내꺼 네르시 죽는다 눈이 죽는다 설탕 1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행이네